잘 봐 너도 희밥 제외 가볍게가 아니니까 면 좋대 면 먹자 오늘 주님께 저희 감독님이 저희의 4강 필승을 위해서 필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경기 전날 할 일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간단히 훈련하겠습니다 세트피스 복습하고요 훈련 후에는 운동을 금지하셨습니다 으뜸 씨 잘 드세요 파워리프팅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제 마지막이었어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 생선 면 축구분들은 파스타 많이 먹는다 아 진짜? 난 잔치 좋아해 그러니까 잔치국수에 고명으로 생선을 드세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기 당일 할 일이 있습니다 오전에 간단한 스트레칭 이미지 트레이닝 내가 이현이 언니 잡겠다 그리고 오후 경기랑 아침 식사는 11시에서 12시 사이 가볍게 식사 여기 가루에 피밥 제외해서 이제는 출근하셔서 라면 3개 정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바나나나 커피는 경기 전 40분 전에 좋아요 이 왜 내가 이거를 했냐면 여러분들 우리 저번 경기 때 컨디션이 그렇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저번 경기 때 조금 저희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밥 먹는 거 식사 경기에 아무 지장이 없게 컨디션도 좀 좋아지게 그렇게 하려고 좀 요렇게 좀 짜왔습니다